장세기 3장 15절 한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이 장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아니면 그것을 먹고 먹었어요. 먹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하신 대로 죽어요. 모든 사람은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장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원래 사단이 갖고 있던 사단은 원래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 압이,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예요? 거짓말. 너 왜 거짓말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이게 누구냐?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저 미국에도, 미국에는 무당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오히려 소셔러즈, 그죠? 포춘텔러라고 하잖아요. 훨씬 많아요. 이번에 저기 저 코스코 가는 길에 여기 가다 보면 진짜 큰 게 하나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미국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아요. 그 소셔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카드, 타로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봤죠? 네. 공부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TV에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미국 TV에 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진짜 귀신, 영이, 그죠? 죽은 자의 그런 흉내를 내고 말이죠. 그게 다 뭐냐? 미래를 알아맞춰요. 미래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를 맞춰요. 그게 뭐냐? 진짜로 목소리가 똑같은 죽은 동생의 목소리 똑같은 소리를 내요. 그런 능력이 사단에게 있어요. 뭐요? 거짓말. 목적이 뭐냐? 속이기 위해서. 뭐 속여서 뭘 하게요? 뺏어가려고 해요. 뭘 뺏으려고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살인자가 뭐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목적이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도록 삶을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뺏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고기. 물에 살아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니까 물에 살아라는 게 당연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죠. 못 살아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을 지키는 비밀이 없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물 떠난 물고기가 죽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질서 속에 한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뭐라고요?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커서요. 조금만 철 들어보세요. 자기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자아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은 이거 먹어. 너 몸에 좋은 거야. 아무래도요. 이게 생겨나고 자아가 생겨난 모습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원받은 나는 나.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축복인데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문제와 저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어요. 이 사건이 과거에 옛날에 아담 하와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않아요. 그때 속였던 아담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을 속여요. 지금도 활동해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해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럴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지킬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게. 그 문제가 뭔데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기 미국의 LA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라도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비밀을 듣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 사단이.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라도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을 걸 안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요? 안 믿어서요. 예수님은 차라리 가론 유다 보고는 그랬어요.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요. 우리는 다 자기가 정해진 길로 갑니다.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마귀가 그걸 알고 알아맞춰요. 네가 과거에 어떠했고 앞으로 어떨 것이다 라고 알아맞춰요. 왜요?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인생을 걸어가요. 그걸 저주라 그러고 그걸 재앙이라 그러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누구도 이걸 풀지 못해요. 누구도 바꾸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제 동생이 제 여동생이 둘인데 제 막내 동생이 아주 친한 절친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절친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재미삼아 알아맞추는 소셜 소스로 찾아갔어요. 우리 결혼할 건데 축복해달라고 태어난 날짜 말하고 말이죠. 언제 태어났으니까 운명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네 둘이 결혼하면 이 남자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에이 뭐 웃으면서 넘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무당 잘 용하지 않다고 제대로 된 무당한테 찾아가야 된다고 해서 진짜 잘 본다는 귀신들님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걸 이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건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가 죽는다고 그러면 결혼시킬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안 죽었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결혼 못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거짓말 맞춰요. 알아맞추는데 그게 뭐예요? 속이기 위해서 그 맞추는 말이 그죠? 내가 이랬지 이랬지 맞추는 말이 전부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왜? 속이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속아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천세기 3장 15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 세상 태어나 보니까 지구가 있잖아. 그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그대로 여러분 태어나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닌데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 일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뭘 말씀하시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이 그죠? 이거 이 문제가 네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게 하시는 게 바로 장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회 7장 14절에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인마 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뭐가 깨졌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비밀을 놓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임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이게 바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임태돼서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장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게 하신 원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떠나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사는 거라 반드시 한 번 죽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버린 거라 그걸 죄라고 해요. 죄 때문에 그죠? 죽음이 들어온 거라 이 문제 해결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제일 첫 번 말씀이 저를 먼저 한 번 말씀하신 게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원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가 그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찬송도 해요. 메시아 메시아 찬송 근데 그 뜻을 몰라 메시아라는 뜻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내용을 놓고 이 성취된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디 아무데나 잔단 말이에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는데 그때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몰랐다고 뭐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죠? 야곱이 언약을 붙잡은 애서가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언약 잡은 자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언약 받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어느 날 뭐의 축복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그죠? 예배들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희미하게 알면요. 사단이 늘 속여요. 속이면 뭐요? 뺏기잖아요. 뭘 뺏겨요? 사단이 뭘 뺏어가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자의 후손 아 나는 이 약속이지 창세기 3장 15절 보통이요. 제가 일반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예배드리고 나온 분들한테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뭐냐고 오늘 본문이 뭔지 기억나냐고 거의 거의 50%는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본문 더더구나 왜요? 약속이 아니라 이 가치를 몰라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에서 그 축복을 몰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 그러면 뭐요? 밭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아 이거 밭죽 쏘라 니 해라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 내가 내가 하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뭐를 회복 가장 근본 뿌리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저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랑관계에서도 오고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끝내겠다 했는데 왜 니 문제 하나 해결 못하냐 하나님이 보통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놓거든요. 그걸 응답받았다 하는데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해결했나? 이게 정말 끝난 거 맞나? 이게 응답인가? 못 벗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못 붙잡은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언약 잡은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러면 이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보면 되냐? 그럼 어떻게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흘러온 게 있어요. 그걸 그거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배경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죠? 그거 없이 뭘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좀 훈이 정도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한 담임이나 지금 찬비씨 정도였을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아버지가 나를 붙였고 성가대 성가대 말고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 아주 그 나한테는 형님 누나들이잖아요. 어느 날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찬양대를 시켜드리고 찬양을 하면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오디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다 있는데 성가대 분들 다 있는데 찬양팀 분들 다 있는데 그 지휘자 하는 분이 나오래. 연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래. 나갔죠. 그래서 노래를 해보래. 그렇게 이 노래를 해보래.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아는 노래 해보래. 아는 노래 없는데요. 그럼 학교정의 해보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니까 울면서 학교정의 불렀잖아요. 학교정의 땡땡땡 울면서 알고 봤더니 지나고 나서요. 그랬더니 우리 외가 쪽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 너무너무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고 그게 내려온 거라. 나도 그런 거라. 부끄러움이 많아. 이렇게 보면 우리 애들 중에도 부끄러움이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예로 얘기한 거예요. 집안에도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틀려요. 문제가. 그게 흐름이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했을 때 당연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고 나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게 나와요. 그걸 필연적인 거라 얘기해요. 당연한 걸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걸 준비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할 때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그걸 이겨내면서 그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언약을 잡을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 못 드리고 예배를 알지 못하도록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실권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면 본문도 제목도 다 기억이 없어.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목사님이 했던 재미있는 우스운 얘기는 기억이 나.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 예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나. 그게 뭘까요? 사단은 그런 거 안 뺏어가요. 사단은 뺏어가는 게 뭘 뺏어가요? 언약을 뺏어가요. 내가 믿음의 내용 내가 믿을 내용 그렇죠? 믿음을 방해하기 이전에 내가 믿을 내용을 뺏어간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 하나 기억하는 게 뭐 대단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밥 먹으면 힘 나잖아요. 지나면 그렇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갖기를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야 니가 복대도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를 니게 알게 하니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축복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문제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다나 사다나 물러가라 베드로야 물러가라 사다나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언약을 놓치면요 그죠? 언약을 놓치면 그 축복된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땅에 사는데 헛된 시간 헛된 인생 헛된 낭비를 하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나냐 언약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역사 하나님 내가 하신 일이 내 삶속에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요. 그 약속이 축복이 뭐냐 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여자의 우선 그가 누구길래요. 그가 그리스도 그죠? 어떤 문제 해결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그죠? 그거 깨진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의 근원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네가 복이다. 왜? 이유가 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곱이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자다가 깨서 어휴 하나님 함께 계시네. 예배 드려야지.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베데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순간순간 예배 축복 누르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여자의 우선 이 언약으로요.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어떤 거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좋은 것들을 다 1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둬야 될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말씀이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봐야 될 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해라. 그죠?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왜요?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뺏어가요. 사단이. 오늘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헛된 거에 자꾸 속지 마세요. 문제는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기회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잡고 두드리는 거예요. 뭐하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이 언약적 축복 장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게.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늘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지금도 하나님 뺏어가는 말씀 뺏어가는 사단에게 하나님 이제는 더는 속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응답받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 삶속에 내 평생에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로 이 시대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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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